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천국이 있다 없다 라고 여러가지 디베이트들이 많이 있지만 천국이 성경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주제인 것이죠. 생각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원에 대해서 교회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10명 가운데에 2명 내지 3명만 어떻게 보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천국에 와라 이렇게 하면 천국에 온다 이렇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처음부터 여러분들 기죽이려고 보여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하버드 유니버시티. 만약에 자녀가 있다고 생각하면 누구나 다 하버드 유니버시티에 아마 가고 싶어 보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저도 자녀가 2명 있는데 제가 옛날에 누저지에 살고 있을 때에 꼭 여기는 가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두 자녀를 이끌고 여기를 가서 하버드를 세운 하버드 박사의 동상에 있는 데를 갔습니다. 동상에 있는 데를 갔는데 거기를 보니까 그 동상의 발이 아주 그냥 페인트지가 벗겨져 가지고 맨질맨질 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왜 그러냐. 그 발을 만지면 하버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는 사람마다 만져가지고 다른 부분은 페인트질이 잘 되어 있는데 그 부분만 페인트질이 다 벗겨져 가지고 반질반질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좋은 곳에 왜 안 가겠습니까? 들어갈 수만 있으면 누구나 다 들어가고 싶은 것이죠. 하버드라는 유니버시티에 다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하늘의 별 따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버드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가? 책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재능, 탁출한 재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재능이 아니라 탁출한 그런 재능이 스페시픽한 곳에 있어서 정말 국제올림피아 대회에 가서 상을 탄다든지 정말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타의 추종의 어떤 그런 재능을 보여야 되고 열정, 그냥 끝까지 어떻게 보면 그 열의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고 성적, 성적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뭐 이렇게 SAT라고 그러죠. SAT 2400점을 다 맞아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 하버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버드라는 곳, 대학마다 어떻게 보면 입학 자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느냐? 그 입학 자격을 충족시키면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좋은 직장 가운데에 구글도 있고 애플 등등도 있습니다. 어떻게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들어가 보면 requirement, 어떻게 해야지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qualification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충족시키고 특출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천국, 정말 만약에 그런 곳이 있다면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는 그 천국, 구원. 그래서 이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죽고 난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또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이 무엇일까요?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느냐, 천국이 아닌 곳으로 가게 되느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말씀에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무엇이 있다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지혜, 그런 길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는데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처럼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영생 및 구원을 받을 것. 결국은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라고 말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모님을 전도하게 해서 내려가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 거짓말하지 않고 착하게 살면 구원 받는다라고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간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구원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면 부모님을 잘 섬기면 구원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종교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불교도 종교요. 유교는 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일종의 종교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샤머니즘 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슬람 종교도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세계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많은 종교들 가운데에 하나를 가지게 되면 구원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모든 종교는 또 나름대로 우리 종교를 통해서 구원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원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 받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제가 굉장히 놀란 사건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까지 살면서 아프신 분들을 신방을 많이 갔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을 곧 앞둔 분들도 신방을 여러 차례 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모님이나 근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백문안을 와달라고 해서 갔더니 이미 이제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서 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질문을 합니다. 장모님, 근사님,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셨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혹시 정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천국에 가시겠네요. 어떻게 천국에 가실 믿음은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묻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굉장히 놀란 사실은 평생을 교회, 70년, 80년을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런데 죽어가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천국이 그런데 있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제가 그 대답을 들었을 때 깜짝 놀라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냐?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을 가지고 혹시나 소천을 하게 되신다면 구원을 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각 위외로 평생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죽고 난 이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못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처럼 불확실한 분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한 통계를 제가 봤더니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 내가 죽고 난 이후에 꼭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대답 그런 확신을 가지신 분들이 10명 가운데에 30% 정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통계를 보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짓말인가여서 저도 목회를 나는 동안에 수련회라든지 어디에 가서 이제 다 눈을 감게 하고 내가 이 순간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으시는 분 정말 손 들어보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실제로 20-30%만 손을 드는 걸 보고 정말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시는 부모님들 가운데서도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구원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고3입니다. 그래서 입시를 앞두게 되면 자녀가 추일에 교회 가는 것을 말리는 그런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혹시나 교회를 가더라도 일부 예매만 빨리 드리고 성경부도 하지 말고 다른 모임 일치하지 말고 빨리 독서실에 가서 공부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런 부모님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아는 후배 같은 경우에 어떤 큰 대형교회 장노님 딸하고 결혼을 했는데 직장은 물론 좋은 데를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장인 장모님이 늘 그런다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바쁘니까 교회 나오지 마라.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할 일이 없으면 그때 교회 나와라. 라고 하는 그런 건면을 장노님이나 건사님이 사위라든지 딸한테 그렇게 건면을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정말 할 일이 없고 정말 갈 곳이 없을 때 그때 교회나 다녀라. 라고 장노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건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분들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도 이 세상에서도 구원이 뭔지를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지를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분이 나옵니다. 유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에 니고데모라는 정말 유대인의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지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내가 이스라엘의 스승으로서 이를 알지 못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밤늦게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성경을 평생을 공부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모르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저는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칩니다. 중세시대 때 보면 카톨릭 교회가 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에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카톨릭 교회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고의 성사라든지 고형이라든지 선형이라든지 나중에는 면제 부은 거룩한 전쟁의 참여함으로 구원받는다 등등의 무엇을 해야지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카톨릭 교회가 많이 하게 됩니다. 형해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행동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카톨릭 교회가 오랫동안 그렇게 가르쳐왔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의 지도자들도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는 역사적인 그런 증거들이 있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목사님들도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주일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11조를 내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물론 교회를 다니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선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인이라고 한다면 응당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교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10의 1조를 하나님께 물론 드리는 것은 성경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형의들을 했다고 해서 과연 구원을 받을까요 정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참 이 또 교회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굉장히 많은 위인들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다라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존 에슬리 우리가 흔히 잘하고 있는 감리교회 창시자입니다. 존 에슬리는 영국 국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어릴 때부터 또 목사인 정말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영국 국교회에서 나중에 목사로서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미국 개척시대가 일려서 미국 조지아주에 인디언 성교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교사로 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존 에슬리의 일기라든지 여러 가지 기록들을 미루어 봤을 때에 존 에슬리는 여전히 당시에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가는 동안에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풍랑에 의해서 자초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름에 떨었다라고 성경 일기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혹시 내가 여기서 죽게 되면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닌가 하고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결국은 성교를 실패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정말 우연한 기회에 길을 걷던 가운데에 어떤 예배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드디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일기에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존 에슬리조차도 평생을 목사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평생을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고 성교사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군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느냐 그도 정말 그의 앞날이 창창했던 사람입니다. 법률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강부로서 부자였어요. 그런데 하루는 번개가 떨어지게 되고 옆에 있던 친구가 죽게 되면서 충격을 받게 되고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갈 수 없다라는 그럼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가 수도서가 됩니다. 수도서가 돼서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까 해서 고해성사를 하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엄청난 고해성사를 합니다. 고용을 하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정말 무릎으로 계단 위로 올라가서 피를 철철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형의들에 대해서 형의들을 하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침에 의해서 그렇게 따랐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존 에슬리나 마틴 루토조차도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군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증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달라졌어요. 드디어 군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군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니까 그들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결국은 교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정말 기독교를 개혁을 한 그런 종교개혁가들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가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니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어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도라는 것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뭔가 정말 깨달음을 얻어야 되고 엄청난 지식을 쌓아야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선한 형의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절에서 3절 만일 아브라함이 형의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의로 말미야마 우리가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어렵다 하신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righteousness 거룩하게 여기시고 결국은 그를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형의 인간이 행한 그런 형의로 말미야마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믿는 것 앞에서도 앞구절에서도 믿음바 믿는 것 여기서도 믿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로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성경구절이 이 사실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 이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 다른 어떤 이 세상에 주어진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을 얻을 만한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야마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7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바로 구원을 받게 되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르처럼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입으로 신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세주시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입으로 고백할 때에 구원을 얻게 되어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이런 구절들이 끊임없이 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죠.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동일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믿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세주시다라고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양 옆에 두 강도가 달렸습니다. 그때 한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이르셨을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염치없지만 나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한 강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는 죄를 많이 지어서 안된다. 예끼 놈아 너같은 살인마는 천국에 오지 못한다. 라고 또 천국 가게 너무 늦었다. 네가 아무것도 착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죽기 직전에 그만한다고 해서 천국 가겠느냐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고 난 이후에 나와 함께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강도고 정말 살인마라고 할지라도 살고자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를 의지하고자 할 때에 구원을 얻게 되어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굿뉴스 이것이 바로 보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천국 입학 저격 조건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셨어요. 교회를 나와야지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11조를 내야지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해야지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다른 사람을 도움해서 살면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한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그 입학 자격 조건에 대해서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천국 이 입학 조건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조건을 정말 명확하게 아셔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글쎄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